입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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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너무 예쁘죠? 입학생활 양이 엄청 많아요 입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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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서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서촌은 골목골목 옛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많아서 걷다 보면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에 계속 부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하늘이 흐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하늘도 파랗고 아주 걷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숙인 양배추 지난달 8시 주민스 남은 도ägeordnete 그가 몸을 품을 올라가서 쩝쩝쩝쩝쩝쩝쩝쩝쩝 가벼운 길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먹으러 가야겠다 전화가 너무 많아서 또 먹으러 가야겠다 다 먹으러 가야겠다 그냥 먹으러 가야겠다 고마워 맛은 고마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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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라 방식 오, 아래 방식 오, 아래 방식 오, 아래 방식 네, 세트 아래 오, 아래 계란에 맨때문에 악몽은 두근때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에게 요리 한편에 먹으러 먹을 수 있었어요. 하인은 제가 지금 샀어요. 프라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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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배고파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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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왕산 자락길입니다. 인왕산은 예전부터 와보고 싶던 곳이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숙소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어제 엄청 더웠는데 아침에 비 오더니 조금 시원해졌어요. 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걷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데나에 비하실 수 있다. leuk.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